맛있어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어울려지는 그곳 강남의 성지 김봉남 포차 강남 1등 포차 김봉남 포차 가맹무늬 02772-9292 소연 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 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 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 닷컴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낫닝구 닷컴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부대찌개 3인분을 먹으면 부대찌개 1인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식당이 있다 부대찌개 20인분을 시키면 몇인분을 먹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5월 23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효린의 니가 더 잘 알잖아 따끈따끈한 효린씨의 신곡을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오늘 하루 종일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인 펭귄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이거래요 부대찌개 3인분을 먹으면 부대찌개 1인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식당이 있다 부대찌개 20인분을 시키면 20인분 몇인분을 먹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면 3일 동안 SNS 프로필 사진을 펭귄 사진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정답은 스포하지 않고 알았어들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부대찌개 면 3인분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SNS 프로필 사진을 훑어보면 펭귄 사진으로 바꾼 분들 계시던데 프사 바꾸고 서로서로 놀려주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문제야말로 인싸 문제죠 제 주변엔 펭귄을 본 적이 없는데 아싸들은 지금 소식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배텐이 인정한 남성들의 대표 이석우 기자와 함께 베스트 10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야식 땡기고 배고파지는 월드컵을 준비했으니까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 참고로 저도 월요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근데 굉장히 배고파지는 월드컵이라 거슬려요 오늘은 이석우 웨이터에게 한 수도 접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 켜주세요 배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벼룩시장, 난민구.com, 60개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페인트는 제이비스코, 렉서스코리아, 영화기생충, 삼성화재다이렉트, 국민인쇄성원에드피아, 2588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파삭합니다 우와! 물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펴룩시장 하자, 펴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펴룩시장 하자, 펴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펴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펴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펴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성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톡 왕초보연어 해커스톡 왕초보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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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출 해커스톡 반려동물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인 이 아이들의 견생을 20세까지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보다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금 검색해보세요 우리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지는 메리츠 페퍼옴 페퍼미트 3년 갱신 아니면 갱신 시 봄료 인상하는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롯데가 드림! 국민께 드림! 뭘 드림? 제네시스 50대 드림! 공기청도기, 청소기, 캐리어, 스마트워치도 드림! 더 많은 롯데에서 롯데카드 쓰면 더 큰 기회를 드림! 롯데 1드림 페스타 2019 5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창조 롯데카드 소연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겐 낫닝? 저겐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 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 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 닷컴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텐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텐! 2년 전에 비하면 뚠뚠해진 또 다른 남자 이석우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석우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한창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 저를 포함해서 베텐 팀은 다이어트 열풍입니다 왁석 에디터는 혹시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죠? 저는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늘 해왔어요 지금은 뭐하세요? 지금은 달리기와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요 입사를 앞두고 이제 몸관리 들어갔다 그렇죠 진짜 좋은 시기입니다 입사를 앞두고 자유롭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너무 행복해요 여기가 볼까 저기가 볼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제주도 가면 건물 있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968님 어제 서교동에서 왁석우 기자를 본 것 같아요 제 키가 163인데 저한테도 아담해 보이셔서 오늘부터 와갈단 하렵니다 틀린 지점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어제 서교동에 혼자 우동 먹으러 다니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163 밑이니까 아담해 보이셨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반갑네요 그래도 이렇게 목격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성욱 에디터 목격담은 저희 베텐 유니버스의 일원들 중에 가장 거의 없다고 봤어요 가장으로 하려다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 아담하면 어때 건물주인데 라고 하신 분 있고 패션을 잘하는 사람들 패션 잘할 사람들은 패션으로 몸매를 좀 커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왁석우 에디터는 어떻게 패션 팁 알려주실 거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살을 못 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정말 살집이 있으면 오히려 수트 같은 경우에 너무 마른 것보다 좀 살집에 있는 게 더 멋있게 어울리는 옷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형을 가리려고 자꾸 입는 순간 그냥 더 엉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멋진 말이네요 네 그냥 솔직하게 내 몸을 그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죠 거기에 잘 어울리는 옷을 매치해라 패션으로 커버하기보다는 이제 몸을 만들어라 자 이석우 에디터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김우성님 문득 생각해봤는데 BTU에서 왁이 제일 먼저 결혼할 것 같아요 가장 현실성 있는 느낌이랄까 가장 먼저 결혼할 것 같다 본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성님 감사하고요 결혼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이 유니버스에 너무 선배들이 많아요 그냥 이 일은 안 이루어지고 선배들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먹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기분은 뭐죠? 후보로 베디, 장폭스, 남이춘, 용국스님, 콩 등이 있습니다 현재 간 사람은 이제 박펠레, 이말년 이런 느낌이고 소희 씨는 너무 어리고 그리고 저희 제작진을 봐도 딱히 답이 안 보이고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우리 타노스부터 먼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고맙고요 매주 이 시간은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월드컵과 가상 캐스팅, 가상 문자 소개 등을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쓸모있지만 쓸데없는 얘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원하는 토크 주제가 있다면 배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은 닭가슴살 세트를 준비해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제는 이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월드컵입니다 라면은 조리 과정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어디서든 먹기 편한데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라면이 가장 맛있는 단 하나의 순간을 정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야식이 마구마구 땡길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다시 듣게 하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저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금 본방 들어주세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굉장히 고통스럽게 월드컵을 진행합니다 모두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다이어트 할 때 최악이 그거잖아요 성격 버리고 살은 다시 요요가 오고 그렇죠 괜히 날카로운 기간만 늘어나는 게 화내면서 먹고 여러분도 좀 같이 고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들 꼭 들어주시고 저는 특히 여러분은 귀로만 들으시겠지만 지금 눈앞에 오늘 라면들의 사진까지 있어요 진짜 참기 힘들어요 잘도 골랐어요 그리고 사진을 오늘도 월드컵을 앞두고 8개 후보를 미리 추렸고요 A리그, B리그로 나눠서 1, 2위를 뽑고 4강 결승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8강에 들었는지 이석우 에디터가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MT라면 후보 2, 만화방 라면 후보 3, 스키장 라면 후보 4, 수영 후 라면 다음은 B조입니다 후보 5, 한강 즉석 라면 후보 6, 목욕 후 라면 후보 7, PC방 라면 후보 8, 휴게소 라면 정말 후보들이 고통스럽네요 다 하나하나 겪어본 것들이어서 다 떠올라요 맛이 해시계님 지금 물 올리시면 됩니다 물 올리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보글보글 끓기 전까지 한 2, 3분 동안의 시간 천국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끓일 때 그 코를 확 찌르는 국물에다 수프 끼얹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딱딱한 과자 같은 라면을 넣은 다음에 그 면이 조금씩 유들유들해지는 걸 느낄 때 봉지 안에 있는 그 부스러기, 부시래기도 탈탈탈 터는 그 행복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고민 압도적 1위 라면 그 가스불 언제 끌까? 이거 지금 끌까? 조금 이따 끌까? 이런 느낌 이건 왜 없지 싶은 후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입만 빼서 먹는 라면, 동생이 끓인 라면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이거나 좀 문학적인 거 때와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 통하는 거니까 그건 뺐고요 또 등산 후 라면도 이제 취사금지가 돼가지고 뺐습니다 그 밖에 아쉽게 떨어진 거는 이제 낚시 후라면 해장라면, 해장라면은 다음 날 라면, 아침에 먹는, 그 다음에 야근 후라면 그리고 가장 이제 군필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위병소 근무 끝나고 부사수가 끓여오는 라면, 행군 중간 라면, 반합에 끓인 라면 이런 것들이 왜 빠졌냐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여성 청취자분들을 고려하여 최고의 라면을 뽑는 거니까 따로 군대에서의 라면은 상황별로 저희가 따로 월드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군 중간이 최고냐? 아니면 말번초 근무 후가 최고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정말 레어하게 화장실에서 먹는 라면도 있어요 그런 월드컵을 진행하면 또 공익도 수가 적지 않잖아요 공익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도 하나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뽀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채팅창에 여성 청취자가 있어? 라고 하셨는데 군대라면 월드컵은 따로 저희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투표에서 장예원 아나운서는 4번 수영우라면이지? 라고 댓글을 달았고요 소혜 씨는 밤에 몰래 먹는 라면을 베스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셀러들이 참여해 주니까 댓글이 굉장히 풍성하고 월드컵에 관심이 모여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A조 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1 MT라면 MT 가서 끓여 먹는 라면 평균 10인분 정도로 한 냄비에 끓여서 각자 덜어먹는 것이 특징 찬성의견 여럿이 달려들어 종이컵에 한 입씩 덜어먹게 되는데 어느새 경쟁이 붙어 너도 나도 숨겨온 식탐이 여지없이 발휘된다 면을 다 건져 먹고 난 후 책임감 강한 친구가 냄비째로 종이컵에 덜어주는 국물은 전날 숙취에서의 최고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라면은 다 한 번 먹고 끝인 맛이지만 MT라면은 야 또 끓여 라고 하게 된다 그렇군요 MT라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채팅창에 인싸라면 아웃이라고 MT를 가본 적이 없다 MT가 뭐죠?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도 사실 거의 20년 동안 MT 모르고 살다가 잃어버린 20년 베테넨을 시작하면서 MT를 좋아하게 됐는데 저희가 딱히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풍성하니까 먹을 먹거리들을 아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반대 의견 있습니까? 5봉 이상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꼭 싱겁거나 불게 돼서 진심 맛이 없다 라면은 한 봉씩 끓여야 맛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20년 전에 MT를 안 가본 건 아니에요 가봤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것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단체 라면을 끓이는 거를 본 적도 있고 먹어본 적도 있는데 맛있게 끓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MT 전날에 너무 과음을 한 다음에 아침에 그냥 무조건 뭐든지 맛있기 때문에 맛있는 기억이 있는 거지 해장 라면의 어떤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죠 퀄리티 자체는 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불고요 저는 꼬들꼬들한 라면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물도 좀 약간 식은 경우가 많고 또 종이컵에 먹는 게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정말 지금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나 보네요 후보 하나 갖고 이렇게 말 이렇게 청산유수인가 보니까 힘이 확 나오네요 MT라면 찬성하시는 분들 레디안비님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하나 둘씩 끓이고 면 건져 먹고 남은 국물에 다음 일어난 사람이 재탕 삼탕 사탕 점점 깊어지는 국물만 이분의 MT에 정말 많이 가보셨네요 이렇게 돼요 무슨 뼈국입니까?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맛있어져요 박수진님 지금까지 MT들은 기억 안 나도 MT라면은 기억남 심지어 헤어진 여친 같은 미화도 있음 그렇죠 중증이시네요 미우미우님 라면 끓이던 끓이면 자더니도 벌떡 만취자도 벌떡 사람을 일으켜 깨우는 마법의 주술사라면 이곳이 어떤 라면도 숙취자와 만취자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라면은 없다 이게 코에 살살 냄새가 이렇게 오를 때 코부터 깨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행복하죠 근데 라면이 다 퍼져요 물 양 맞추기도 좀 힘들고 계란을 넣긴 넣는데 다 퍼져가지고 막 그 성의 없는 제일 퀄리티가 낮은 라면이라고 봅니다 돈 내고 절대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보통 MT 아침에 끓이는 라면은 흐름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끓이고 있으면 이렇게 부스스하게 복학생 형이 일어나가지고 뭐야 개주개? 이런 식으로 약간 디스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제일 맛있게 먹죠 그렇죠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2 만화방라면 만화방에서 출출할 때 사먹는 라면 밀폐된 만화방의 냄새가 잘 퍼져서 누군가 먹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주문한다 맞아요 찬성의견 마치 만화책에도 라면 냄새가 배어있는 듯한 느낌 라면 플러스 단지 구이면 끝장난다 만화방라면과 슬램덩크 푹 꺼진 말랑한 소파는 진리다 너무 옛날 만화방 아닌가 지금 되게 지금 추억하시는 거에서 굉장히 아재분이 쓰신 것 같아요 요즘 만화방들은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그렇죠 이름부터가 스스로 만화방이라고 하지 않고 만화 카페라고 하고 있다고요 요새는 만화책에 라면 냄새가 배어있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워낙 공조가 잘 돼서 쾌적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라면 맛은 역시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죠 자 반대의견 만화책에 라면 국물 뒷가 조마조마해서 반대 만화책에 주황색 얼룩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자 요새는 안 그래요 이거 다 옛날이에요 라면 500원 시절에 드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초록색 그릇에다가 네 맞아요 초록색 하얀색 섞여있는 그릇 있죠 만화방라면 찬성하신 분들 민사네님 가장 궁상맞음 하지만 라면은 궁상맞을 때가 제일 맛있다 문학적이죠 신진호님 지금까지 먹은 라면 중 제일 맛나게 먹은 곳 짜장면은 당구장 라면은 만화빵 오 반대의견 다른 사람이 주문한 라면 냄새에 무심코 주문했다 실망해버리는 느낌이 큽니다 그래요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라면에 실망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3 스키장 라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흰 눈을 바라보며 먹는 라면 운동 후 먹어서 더 맛있고 추울 때 먹어서 더 맛있다 아 그렇죠 찬성 의견 스키 타고 중간에 매점 가서 친구한테는 안 먹는다고 말해놓고 다 익으면 한 입만 할 수밖에 없는 마법의 공간 스키장 컨디션과 환경까지 따진다면 스키장 라면이 1위 아닌가 추운 곳에서 따뜻하고 얼큰하기까지 이 정도면 말 다 했다 그러네요 추운 데서는 또 뜨거운 국물만큼 강력한 게 없죠 그렇죠 반대 의견 스키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먹는 데 시간 걸리는 라면보다 어묵이 훨씬 낫다 이거 맞는지 맞아요 그러네요 추울 때는 저는 라면보다 어묵이 좀 더 깔끔하고 저는 스키를 안 탑니다 그래서 패스 스키장에서도 헬스클럽 가셨다면서요 그 스키장에 베텐 최초 MT가 스키장 MT였는데 DJ인 저는 그 리조트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스키장 가면 인근 수목원이랑 헬스클럽을 가서 하는 편입니다 아니 다들 재밌게 놀아라 나 빼고 그런 스타일 제가 MT의 약간 반쯤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시절 얘기죠 초창기 자 다음 후보 후보사 수영 후 라면 바다나 계곡에서 물놀이 또는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 후 먹는 라면 수영 때문에 힘들 때 수분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존재 최고죠 이거 자 찬성의견 배도 고프고 수영장 맹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짭짤한 게 땡긴다 이거 진짜 맞아요 초등학교 때 야외 수영장에서 입으로 딩깅할 때까지 수영하고 오들오들 떨다가 컵라면 하나 딱 먹으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요 반대 의견 수영장에서 라면 먹으면 수영하다가 코로 면발이 나온다 이건 유경험이죠? 본인 경험담입니다 맞아요 수영하다가 코로 면발 코가 매운 느낌 코피인가 싶으면 면발이에요 그리고요 수영 후엔 뭐든 맛있다 꼭 라면이어서 맛있는지는 글쎄 코로 나온다 굉장히 공감되네요 이게 수영이라는 게 한번 좋은데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거의 뭐 최소 4시간 뭐 8시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 두 끼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조용히 물 속에 있다가 나와서 좀 쉬고 또 한숨 자고 그리고 또 물에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먹고 또 바로 물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속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빠지죠 토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매캐한 느낌 매운 느낌 매운 끼가 왜 이렇게 올라오지? 수영 음파 음파 하다가 파 할 때 뭔가 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약간의 시원함과 함께 자 4개의 후보입니다 MT라면 만화빵라면 스키장라면 수영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강전 결승전 할 때 큰 도움이 되고요 자 수영라면 찬성하시는 분들 아라에님 워터파크에서 수영 후 살짝 추워진 몸을 달래는 최고의 음식 육개땡 컵라면 냄새 이기실 수 있습니까? 정말 개호파님 운동하고 먹어서 살 뺀 후 먹는 기분이라 김밥까지 먹게 된 결과는 건강한 돼지 그렇군요 어떤 거에 1, 2위라고 보십니까? 뭐 처음 의견은 일치했어요 MT라면 맛이 없어요 탈락? 네 그런 의미에서 좀 탈락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탈락 찬성 최소 5인분이니까 그리고 5인분이라도 달라붙는 좀비들은 7마리 8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내 서열이 그 MT에서 낫다면 몇 젓가락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할 때 아싸들은 불편한 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떠들어요 누가 아침에 머리 아픈데 자 나머지 세 후보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빵라면은 무조건 4강 이상 가야 되는 후보라고 봅니다 마음이 딱딱 맞네요 그래요? 다툴 예지가 없는 거구나 그래요? 만화빵라면 그리고 저는 떨어뜨려야 되는 게 스키장 라면이라고 생각해요 왜죠? 왜냐하면 이게 어묵이 더 맛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청취자분의 이게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라면이 빨리 식어서 국물이 금세 차가워지고 맛이 빨리 없어져요 근데 라면이라는 것은 어묵은 금세 합합 먹게 되는데 라면은 좀 시간을 들어서 먹게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세 음식을 천천히 먹는 편인데 언제나 다 먹기 국물을 남긴 적이 많아요 국물을 절대 안 남기는데 식었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이네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스키장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경험이 0이에요 먹으면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혹한기 훈련 때 먹었던 거를 생각하면 그건 전혀 다르군요 추울 때 먹었지만 역시 군대 라면이기 때문에 꿀맛이었던 기억 오늘 왁형 민심을 잘 읽는데? 라면서 이분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스키장 라면 찬성하시는 분 이한수님 얼굴 주위는 춥고 음식은 따뜻해 조화가 최상입니다 스키는 칼로리 소비가 많기 때문에 입은 뭔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이고 여기에 짠 라면이 들어오면 피로가 수확 풀립니다 그 행복이 짧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이 너무 강력하다 만화방 수영 후라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만화방 라면 1위 수영장 라면 2위 A조에서는 이견 없이 4강 진출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 만화방 라면 일단 1위로 올라갔고 수영장 라면 저는 사실 요즘은 수영장을 잘 안 가서 이 맛을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보통 수영장 가면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떡볶이, 돈가스, 햄버거,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2부의 B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디어찬가 듣고 오시죠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은 배성재의 텐 그래서 베텔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안 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자 생방송이고요 오늘은 다이어트의 강적 야식이 생각나게 하는 주제 이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월드컵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대결 B조 대결입니다 후보 5 한강 즉석라면 한강의 라면자 편기에서 판매하는 즉석라면 유난히 꼬들꼬들한 면발이 특징 바람 부는 잔디밭 위에서 먹는 라면 크아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 한강에 가서 라면 드시는 분들은 텐트 속에서 드시기도 하고 텐트 밖에 나와서 드시기도 하고 텐트 쳐놓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성의견 느끼한 배달음식 먹고 배가 불러도 기가 막히게 뱃속으로 훑고 들어가는 라면 특히 기계라면은 물의 양과 조리 시간에 0.01의 오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결같은 맛을 자랑한다 라면 맛도 맛인데 분위기가 다했다 한강 특유의 평화롭고 인싸같은 느낌이 한모 네 정말요 반대의견은요? 한강에서 라면 먹을 때 국물을 남기게 되면 늘 처치곤란 아 그렇죠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좀 처치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라면을 이제 들고 한강 물 가까이 갔던 분들은 또 멀리까지 다시 버리러 와야 되는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가야 되죠 채팅창에 국물이 남아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못하려면 아 먹으면 되잖아요 국물을 남겨? 일단 탈락이라고 한강을 가? 인싸라고 아웃이라고 국물을 버리냐고 정말 최악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국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에도 다 강가는 있고 그런데 이제 한강처럼 라면 자판기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가에서 먹는 맛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컵라면이 됐든 끓여서 파는 라면이 됐든 꿀맛이죠 강가에서 먹는 라면 끙가 잘자라 모근모근님 잘자라 모근모근은 좀 눈물 나는 릭이네요 풍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강 라면은 모기가 꼬입니다 라면이랑 날벌레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 치명적인 분석 아 맞아요 계좌를 잘 골라야 돼요 스키장 모기 없죠 수영장 그래도 모기가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닙니다 낮이니까요 하지만 한강 라면은 대개 저녁 무렵에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기를 5마리 정도 함께 먹어줘야 되죠 수혈라면 단백질 라면 토핑 좋네 하면서 허세 부리는 분들이 있고요 수영장은 락스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락스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염소 정도 아닙니까 소독제 뭐 이런 거 염소 정도 무슨 락스가 있어요 자 아무튼 물관리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영장도 다음 후보 볼까요 네 후보육 목욕 후 라면 따뜻한 물에서 땀 쫙 빼고 먹는 라면 목욕 후 출출한 배를 채워준다 찬성 목욕하고 밖으로 나오면 순간 냉기가 도는데 이때 뜨끈한 라면을 먹으면 최고다 목욕탕을 라면과 연계된 반찬들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팥수들은 잘 안 씻을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낡은 국수를 내보내고 신식 국수로 대체해야 한다 되게 시적인 표현을 쓰셨네요 드립을 쳐주셨는데 좀 극혐이네요 극혐이네요 나이가 느껴지니까 몸에 국수가 있다 굉장히 아재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목욕 후엔 바나나 우유다 무슨 라면이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반대의견 몸이 데워진 상태에서 뜨거운 라면을 먹으면 몸이 터져버릴 듯 시원한 식혜와 구운 계란이 갑임 목욕 후에 라면 먹으면 땀나서 또 샤워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맞는 분석이에요 땀이 많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먹는 걸로 땀이 엄청 난단 말이에요 뜨겁게 목욕한 다음에 속까지 뜨겁게 하면 땀이 확 나죠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수영장과 목욕탕의 치명적인 차이죠 목욕탕은 또 들어가기 되게 귀찮은데 수영장은 또 한 번 텀벙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채팅창에 지금 그리고 목욕후라면 아까 그 낡은 국수 드립에 분개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팥수들이 얼마나 많이 씻는데 하루에도 세 번씩 씻는다 최소 하루에 한 번 씻고 배탠 듣는다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을 때 경건하게 씻고 왔는데 왜 우리를 모함하느냐고 목욕탕에서 라면 먹으면 개운한 몸에서 라면 냄새를 한다 맞아요 아 맞아 우린 할 일이 없어서 씻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안 씻냐고 그렇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씻을 기회가 더 많죠 자 다음 후보 후보 7 PC방 라면 가장 친숙한 장소인 PC방에서 시켜 먹는 친숙한 라면 원하는 대로 토핑 추가도 가능하다 찬성 의견 앞서는 PC방 라면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배탠이면 인간적으로 PC방 갑시다 밤 12시 넘게 게임하다가 먹는 PC방 라면이 최고 라면은 적으로 야식인데 후보 중에서 제일 야식으로 먹기 좋다 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 의견 게임 때문에 라면에 집중하기 어렵다 사실상 게임을 멈추고 먹어야 한다 근데 이래서 짜장 라면이 엄청난 지분을 차지하죠 PC방 라면에서는 왜냐하면 게임에 집중하는 동안 일정 시간에 내 양손이 키보드와 마우스에 묶여 있잖아요 그동안 불어도 좀 데미지가 그나마 적으니까 짜장 라면이 맞아요 당구장이 짜장면인 이유와 조금 다른 이유긴 하지만 당구장은 왜 짜장면이 이유가 뭐예요? 당구장은 은근히 짜장면이 이게 있어요 비슷한 이유 굳이 찾아내면 게임할 때 약간 기다려도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국물이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라면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멈추냐라고 하신 분 있고 멈추면 팀플레이가 망가지잖아요 한국이 e스포츠 강국인 이유는 게임할 때 라면을 먹기 때문이다 마지막 후보 볼까요? 후보 8 휴게소 라면 장거리 운전 후 들린 후 휴게소에서 사 먹는 라면 휴게소 식당은 자고로 자타공인 맛집이다 맞는 말입니다 찬성의견 다른 라면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지만 휴게소는 다르다 라면을 먹는 시간은 도로가 정해준다 출출할 때 먹어서 더 맛있다 명절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아침이 밝았을 때 휴게소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반대의견 휴게소마다 맛과 라면 종류가 다르다 어떤 라면인지 맞히는 재미가 있지만 맛없게 끓이는 휴게소도 있다 그렇죠 자 어떤 후보가 1,2,1호 4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DD02님 간혹 PC방에서 라면을 시켰을 때 김치 없이 단무지만 줄면 뭔가 허전하다 이거는 라면을 내주는 모든 가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단점인 것 같아요 단 뭐 마라방만 가도 단무지만 내주는 곳 있거든요 김치 냄새가 너무 세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철학이 집주인께서 만화방 주인이든 PC방 주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라면 플러스 김치보단 라면 플러스 단무지를 철학으로 미는 분들도 있고 있죠 그리고 단무지 자체가 일단 보관이 용이하죠 용이하죠 김치보다는 그리고 이건 언제나 영원한 논쟁 대상입니다 라면 플러스 똑같이 맵고 짠 김치 혹은 그냥 약간 시원한 단무지 둘 중에 뭐가 하나 왔냐 그러니까요 둘 다죠 무조건 자 시리우스님 휴게소는 라면이 아니라 우동이다 아 이것도 확실히 우동이 좀 더 어떤 고정명사화 된 게 있죠 그쵸 휴게소의 어떤 시그니처는 라면보다는 1위는 우동이 아닐까 시그니처를 놓쳤다 자 어떤 게 1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1위는 살짝 고민이 되는데 탈락시켜야 할 것들은 몇 개 보이네요 탈락? 네 탈락 후보가 뭐인? 일단은 휴게소라면 빼고 싶어요 어? 왜죠? 휴게소라면은 이거는 맛... 맛... 바깥의 범위에서 단점이 크게 드러나는데 비싸요 비싸다 비싸요 라면값이 아니다 네 이게 휴게소마다 가격이 상이하더라고요 저 휴게소에서 라면 먹는 걸 좋아해서 좀 기억을 해봤는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모휴게소는 5천원이었어요 5천원 5천원은 너무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분식집 라면이 가성비가 5천원이라고요? 네 와 분식집 라면은 3천원 정도 하잖아요 분식집 라면은 3천원 4천원 아무리 많아도 4천원이에요 분식집도 근데 5천원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금면이네 금넛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근데 또 다른 휴게소를 가면은 또 3천원 되도 있었는데 신기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복불복이라 이거죠 충격적인 가격이네요 임대료가 얼마냐라고 조사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건물주가 화를 낼 정도면 정말 비싼 거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5천원이면 정식 먹겠다 그리고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뉴에 대체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라면보다 맛있고 뭔가 화려한 음식들이 우거지 우렁 된장도 있고 또 전주비빔밥을 만드는데 요즘 휴게소의 퀄리티는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시킬 때마다 다 맛있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입맛을 딱 찾은 휴게소가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런 느낌이고 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계점 한강즉성라면도 날파리들 모기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후라면과 PC방라면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PC방라면이 1위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PC방라면은 결승후보라고 보고요 휴게소라면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가격과 관계없이 일단 휴게소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메리트가 커요 그죠 차를 몰고 가든 아니면 고속버스를 가든 그 고속버스 했을 때는 15분 휴식 시키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먹을 때의 그 쾌감이 있어요 액션 쾌 아 그쵸 이거는 5천원이라 하더라도 한 번은 해볼 만합니다 통감자 말고 라면을 식사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사실 다른 거 큰 거 시켜서 밥을 먹으면 시간이 조금 촉박해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라면 하나 후루룩 먹는 그 쾌감 있다고 보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한강라면이 좀 더 위에 있다고 봅니다 한강라면이요 인싸라면 같긴 하지만 이거는 아싸들도 먹을 수 있어요 누구든 강가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모기와 이런 날파리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자연에서 먹는 맛이 원래 맛있어요 그쵸 채팅창에 배성재 서울에 산다 이거지? 이러면 강가라고 했잖아요 강가라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도 목욕후라면 같은 경우에는 땀을 너무 뗐는데 또 땀을 생성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목욕후라면이라는 것은 목욕탕에서 먹는 건가요? 목욕후 목욕탕 찜질방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찜질방이겠죠 사실상? 사실상 찜질방이겠죠 찜질방은 미역국 아닙니까? 찜질방 식혜와 미역국 계란 미역국이요? 무은 계란과 식혜죠 어쨌든 미역국을 몰라요? 네 찜질방은 미역국이죠 냉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끈한 미역국이 정말 시원합니다 미역국은 시원합니다? 지금 주제로 돌아오라고 자 알겠습니다 미역국 순두부 계란 식혜 4대장 아닙니까? 사실 라면은 안 끼거든요 네 찜질방 음식 월드컵은 다음에 하자고 하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저도 한강 즉석 라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 휴게소를 아니 목욕을 버린다? 목욕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B리그에서는 PC방 라면과 한강 라면이 진출합니다 채팅창에 배성재는 먹으러 찜질방 가냐고 하시고 있는데 찜질방 먹으러 가는데 아닌가요? 자 한강은 좀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저 한강 라면도 꼭 분위기 외에 또 극명 무조건 꼭 한강이 아니어도 강가나 호숫가 라면의 맛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들이 라면이라고 해도 될 정도죠 군대 라면이 왜 맛있나요? 군대에도 모기 많고 날벌레 많고 그렇지만 뭔가 이질적일 때 먹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밀폐된 공간 내 방에서 먹는 라면이라던가 그런 것들 이제 냄새가 그 방을 지배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자연에서 계속 냄새를 뭔가 없애주니까 한입 한입이 늘 새롭죠 종이컵에 담은 뽀글이 같은 한강 라면 은박지 라면 이거 참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상 결승 후보는 저희 눈에 이제 들어와 있죠 네 그렇죠 자 4강전 가보겠습니다 만화빵라면 대 한강라면 이거는 그냥 만화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면 그렇죠 네 결승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라면의 메리트가 야외인 점도 있고 그리고 기계인 점이 있는데 라면을 끓이기 위해 만들어진 멋진 기계 있잖아요 오직 라면만 끓이기 위해 그런데 만화방에도 그 기계가 들어와 있어요 만화카페는 그 기계가 만화카페에도 있다는 게 어떤 면으로 봐도 이길 수가 없다 기계가 맛있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만화빵 주인아 씨가 끓여주거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끓여주는 라면 아날로그의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찬성하고 그리고 뭐 한강즉성 라면도 아날로그로 해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느낌 그렇죠 만화빵 라면을 이길 게 있을까 이게 딱 책 한 페이지 넘기면서 한입 호로록 혹은 책을 잠시 덮고 약간 이제 라면에 집중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의 양식인 책을 꺼내 듣는 마음의 양식과 입의 양식을 이제 아 정말 최고죠 그 종이 재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길 때 젓가락을 입에 물고 있을 때 그 느낌 그렇죠 그리고 만화책에 한껏 빠져 있을 때 코가 이렇게 옆사람이 라면을 시켰다는 걸 인지하게 될 때 그 책에서 확 빠져나오게 되는 그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놀랍고 그렇죠 한강에서는 근처에서 워낙 트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힐끗힐끗 안 봅니다 그렇죠 먹나 보다 냄새가 전해지지 않아요 먹나 보다 뭐 이런 데서 이런 걸 먹어 이런 느낌인데 만화빵은 반경 10미터 안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편안한 의자와 그 아늑한 느낌 그 다음에 만화가 있을 때 내가 어딘가 이 세계로 빠져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로 갈 때 나를 가장 안정시키는 최고의 총매제 라면 다 술 내린 느낌이죠 현실에 뚠반 폭반님 라면 먹으면서 그림을 보냐 대 그림 같은 경치를 보냐 이거는 이제 경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라면이 중요하죠 라면이 중요하죠 기계보다 만화빵 아저씨가 더 잘 끓인다고 하신 분이 있고 실내 라면이 우승이다 라고 하신 분도 그리고 만화 카페 만화방 사장님들 생각해보면 정말 일반인이 평생 끓이는 라면의 몇 배를 끓이신 거겠어요 라면의 장인이겠죠 만화빵에서 라면 먹으면 잠깐 셀럽 느낌 받을 수 있다 다들 힐끗힐끗 쳐다보는 끈 셀럽의 느낌 생각지도 못한 건데 자 만화빵 라면 결승 진출입니다 공강 시간에 학교 앞 만화빵에서 라면 하나 부탁해서 점심 저걸로 때우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만화빵 아저씨 약간의 귀찮은 듯 하면서도 매상 올려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 무심한 거 있죠 근데 무심한데 엄청 맛있는 라면이 라면이요? 여기요 약간 내가 의리된 느낌 그 맛이 또 있습니다 페이커를 다음 대결 보죠 다음 대결은 수영장 라면 대 PC방 라면입니다 해시계님 페이커를 키운 것은 8알이 PC방 라면입니다 글쎄요 페이커님은 한 대 들은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렇죠 수영우 라면이 PC방 라면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수영우 라면이 위라고 생각을 해요 수영우 라면이 위라고 생각해요 왁석우 잘 나가다가 오늘 큰 실수하네 갑자기 삐딱선 타고 있는데요 이유나 들어봅시다 일단은 너무 맛있어요 맹물로 약간 내 몸이 뭔가 수영장 맹물을 많이 먹어서 알칼리로 가득하신 뭔가 내 기관지에 염분 가득한 라면이 들어올 때 진짜 내 몸에 pH가 좀 맞춰지는 기분이 있어요 잘 민심 읽는 척 하다가 갑자기 또 선 넘네요 민심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 라면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차하라고 오고 있고요 제주 바다가 그리워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PC방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RPG 중간중간 쉴 틈을 내가 좀 정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슈팅 게임이나 AOS 이런 장르 게임들은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불게 무력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 나쁜 거 안 먹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저도 PC방 얼마나 갔는데 갑자기 민심이 역행하시는데 그 만화빵에서 먹을 때 그 긴장감 그 만화 페이지에 라면 국물이 튈 것 같은 그 조마조마한 느낌 그 텐션과 함께 먹는 맛이 최고고요 만화는 내가 알아서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지금은 라면 먹을 시간 정할 수 있는데 PC방 그게 안 되잖아요 PC방은 키보드에 라면 국물 하나 튀어 있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 세계를 정복했구나 무슨 소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나의 것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라면을 먹을 때 닦아야죠 라면의 철학 핵심 인생관 뭔지 아십니까 라면의 좌우명 이 공간은 나의 공간이다 라면의 냄새가 퍼지는 공간은 내 것이다라는 그게 가장 큰 라면의 철학이에요 나를 가장 안정시키고 다운시키는 거 수영은 아닙니다 하지만 PC방은 욕하는 내 거다 그게 있어요 수영 후 라면이 얼마나 맛있으면은 배환함순도 그렇지만 수영 잘하는 유공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 못 빼는 이유가 수영 후에 먹는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추리필터 고모님 박태환을 키운 것은 구하리 라면이다 근거 없는 얘기죠 PC방 라면이 수영보다 미치라는 건 말이 안되고 음악매니아 소형님 왁소국 물속으로 하차해라 오고 있고 물이 술을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영 후 라면 PC방 라면은 거의 우승후본데 말이죠 수영 후 라면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 물 먹고 라면 국물 먹으면 배 터진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물 먹다가 또 물 먹을 거예요 지금 PC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제작진들의 전원이 왔어요 민심이 왜 이렇게 역해나고 그래요 배 텐 듣는 분들의 8알이 지금 PC방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8알은 아니죠 2알 하차하고 수영하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결승전에서 저의 지지위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PC방 라면 그러면 올리시죠 왁소국 수영장 물 퍼서 라면 끓여 먹으라고 악담을 하시네요 자 PC방 라면 결승 진출입니다 자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결승전 만화빵라면 대 PC방 라면 뭘로 볼까요 저는 만화방 라면입니다 만화방 라면 일단은 PC방 라면은 아까 이 공간을 내가 지배한다 미학이 있다고 했잖아요 PC방 라면에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어두컴컴한 PC방에서 이게 라면이 시야가 또 이게 라면을 봤을 때 보는 시력도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근데 PC방 같은 경우에는 어두컴컴하고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에만 반쯤 드러난 라면 오히려 좀 이게 시각관에서 만화방보다 많이 떨어진다 시각적으로 라면이 주는 쾌감이 좀 떨어진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 만화방과 PC방은 비슷하긴 한데 시각적인 어떤 미학이 많이 훼손된다 언제적 PC방이냐고 요즘 피방 밝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제가 PC방을 잘 안 가기네요 요즘 PC방 굉장히 밝고 채팅창에 난 셀럽 느낌 받아보고 싶다 만화방을 미는 분들이 역시 많고 자 만화방 라면이 근본이다 PC방에선 수영 게임하면서 먹을 수 있다 수영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낚시 게임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모든 지금 후보들의 모든 상황을 이제 가상체험할 수 있다 이거겠죠 자 뭐가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PC방은 이제 혼자 게임하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팀전을 하게 될 때는 잠깐 라면을 먹는 타임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죠 자유도가 떨어지죠 진짜 싸움나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랑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야 너 어디로 가 야 너 위로 가 너 아래로 가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있는데 후룩 후룩 이렇게 라면 먹는 소리를 들으면 친구가 나중에 정치를 하잖아요 이 게임의 이 진 탓은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할 때 너가 그때 라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그래서 싸움이 나게 됩니다 라면 먹다 총 맞는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자 만화방은 후시 청각 강탈 가능인데 PC방은 후각만 강탈한다 음 그럴 수도 있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모두 PC방이 아래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만화방 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만화방의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만화방 라면입니다 아 왜이래 이게 수영을 하면 진짜 맛있는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채팅창에 어차피 당할 정치 라면이라도 먹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칠해 여재비스코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태야 꼭 갈 거거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홍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히비급 기생충 5월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지민 씨 감정으로 표현해 주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아 저렴해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아 든든해 좋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SBS 파워 에펜 자 오늘 어디서 먹는 라면이 최고 꿀인가 월드컵을 해봐서 만화빵 라면이 역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냥 집에 웬만한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컴퓨터도 좋고 내 방에서 먹는 라면이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배두껌님 베텐 라면 베텐 라면 월드컵 보고 끓여 먹는 라면이 1등 지금 물 올린 분들 꽤 있으실걸요? 맛있게 드시고 저는 오늘 다이어트 하는 중인데 힘들었습니다 다진 마늘도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이 비법이에요? 다진 마늘 거의 뭐 국민 레시피 아닌가요? 그래요? 저는 그거는 안 넣어봤는데 저는 고추를 좀 썰어서 넣는 편이에요 매콤하게 자 다음주는 원래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한 순서지만 이번 달은 특히 베스트 10으로 함께하겠고 이석우 에디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5월 23일 목요일 배성재 10 끝곡은 악동뮤지션 라면인건가들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let's go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Mohちゃん 사랑하는團 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nos apt을 맞 nursing 병원 병원 ili mart Sun 뭐 아까 에 보 진짜 영상 hav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